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상진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트리플 태풍에 대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을 살펴보면, 9호 태풍 사울라는 홍콩 인근 지역에 상륙하고,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중국 푸젠성 샴원시 인근 지역에 상륙하며, 12호 태풍 기러기는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수치의 모모델들은 9호 태풍 사울라는 홍콩을 지나 중국 하이난다오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기상청은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대만을 갔다가 다시 전향하여 오키나와로 되돌아온 후에 상하이로 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은 대만을 갔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방향을 전향하여 오키나와로 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한 수치의 모모델들의 예측은 오가사와라데도를 지나서 일본 두슈와 시코쿠섬 인근으로 북상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9호 태풍 사울라는 중국 홍콩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문제는 오늘부터 또다시 예측이 바뀌고 있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예상진로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9월 10일 일요일에 오키나와를 지나서 규슈와 대한해협 방향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위장마와 더불어서 이러한 태풍의 북상은 한국 남해안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고, 따라서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현재 일본 규슈 이후에 어디로 전향을 할지, 어디로 움직일지는 안개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11호 태풍 하이쿠이와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하여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